고고! 안녕하세요!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하몽이랑 같이 곁들여 먹을 거 갖고 와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짠 짜잔 짠 얇게 썰어왔어요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먹으면 끝에 그 날고기 그 육회 먹었을 때 나는 특이 향 있잖아요 그 향도 나는데 그냥 육포 좀 축축한 육포? 아 그리고 이거는 와인이랑 많이들 먹더라구요 그래서 와인 갖고 왔지요 와인 짠이 없어가지고 막걸리 짠 아 아 독하다 이번에는 새우랑 이게 붉은 새우인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새우 중에 제일 맛있어 이거를 같이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맘대로 먹어야래 짭조름하니 맛있다 이번엔 바게트빵 이거 조금 두껍게 썰은 거거든요 여기랑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랑 아 그리고 이거 기름 뿌려 먹으면 더 맛있대요 오일 제작용 정말 저녁 오일 죠 오일 맛있다 딱 감싸서 난 이 와사비도 먹을래 파마산 치즈 이것도 뿌려먹더라구요 이거 갖고와봤어 오 고소하다 포도 포도 과일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조합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지만 엄청 맛있어요 여기다가 잔뜩 너무 맛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를 많이 뿌려야되요 파마산을 진짜 맛있다 다시 다시 짠 무도껄 이거는 과일들이랑 파마산 같이 뿌려드세요 왜 이렇게 드시는지 알 것 같네 진짜 맛있다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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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몽을 먹어봤는데 이게 살짝 짭조름하다 보니까 여기 물있는 과일들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파마산 치즈를 잔뜩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 하몽 맛은 축축하게 젖은 육포 먹는건데 짭조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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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